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라.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한타 티에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한타 증권. 안녕하세요. 유한타 증권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하이브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의 1분기 연결 영업이 217억 원으로 하이브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비교하면 사실 좀 부진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도 조금 하회를 했는데요. 최근에 하이브에 대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면서 1개월 기준 컨센서스에는 완전히 부합을 했다. 즉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은 이미 예견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던, 저조했던 이유는 아티스트 활동량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분기 때 유임해 활동한 아티스트가 전무했습니다. 반면에 간접 참여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붙어주면서 실적이 방어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느낌은 작년 3분기의 실적 느낌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의 간접 참여형 매출, 천억을 넘었습니다. 한 1100억 정도를 찍어서 전체 매출에서 보면 62%나 차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핵심 지표로 보고 있는 위버스 MAU도 490만명을 기록했는데요. 아티스트 활동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20만명이라도 늘어난 것은 나쁘지 않았던 성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버스 MAU 상승세가 굉장히 빨라야 하이브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470만명이 도달한 이후 동사의 간접 참여형 매출이 매 분기 천억을 상회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정체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간접 참여형 매출이 많을 때에는 GP 마진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역대 최고 수준에 거의 근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같은 경우 217억 영업이익을 했습니다만 사실 실제 영업이익 체력은 조금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200억대 중후반 정도는 나올 수 있었던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YG 플러스 지분 참여권도 있었고 VLIVE의 양수권이라든지 또 이타카 홀딩스 인수를 둘러싸고 다양한 법률, 세물, 여러 가지 컨설팅 등을 다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많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1분기에 하이브의 주가가 올라갔던 것은 네이버와의 협력이 발표되고 또 YG와의 협력이 발표되고 혹은 유니버스 뮤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타카 홀딩스 이런 여러 가지 딜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높이게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핵심 지표나 실적은 좀 저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매 분기 이익이 좀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하이브의 올해 영업이익은 한 2,400억, 꼭은 2,500억대 정도 수준입니다. 1분기에 200억대 초반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려면 상당히 높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4분기에는 1,000억 이상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2분기에는 BTS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주력 아티스트들이 다 활동을 재개합니다. 3분기에는 이타카 홀딩스의 실적이 완전히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4분기에는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활동할 가능성도 높고요. 다양한 앨범 발매가 있을 거고 온, 오프라인 콘서트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YG와 이타카 홀딩스 아티스트들의 위버스 입점 효과도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주가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표는 위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위버스의 MAU라든지 알프 같은 지표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앵커 콘텐츠인 BTS 트위터 팔로우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BTS를 둘러싸고 있는 라이트 팬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위버스 MAU로 늘어나고 위버스 알프로 늘어나게 되면 코어 팬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침 올 달에는 BTS의 영어 신곡이 나옵니다. 버터라는 신곡이 나올 거고요. 작년도 다이나마이터와 같이 좋은 성과를 빌보드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되면 추가적인 팬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위버스 MAU 상승세에 조금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YG랑 이타카 홀딩스 관련 아티스트들의 위버스 입점 효과가 본격적으로 붙게 되면 이 위버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하이브의 주가에도 상승 탄력이 붙을 수가 있겠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이브의 실적과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